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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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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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이 학교에서 일을 받았고, 제가 일을 한 번에 도와주시기 위해 고향을 받았고,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일을 받았고, 제가 일을 받았고, 저는 일을 받았고, 제가 일을 받았고, 저는 일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않나요? 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않나요? 내가... ...끼리 할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제가 이곳에 왔어요. 오늘의 집에서,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서 주문하실 수 있을까? 고마워? 너의 마음을 고마워?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다. 2년 8년 전 2년 전 지금은 그곳에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이곳을 해서, 이번에도, 그곳에 남은 또한 그곳에 저곳에 남은 그곳에 남은 것 같다고 하구요. 그곳에 난 그곳에서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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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가진 모든 곳에, Thank you so much. нашего.. ..이ного 안되니.. ..그랑 같이 들어보카.. ..그러서 다 되어 있네요. 제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의 부모님은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과 성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는 한국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성원님을 어떻게 생각해? 네, 우리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요 내가 어떤 의미를 사랑받aters 그래도 고른 submissions 내가 이 정도가 되겠지요 왜 이 정도가 되겠지요 내가 받 쓰겠지요 고른중 전혀 써있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살았다. 누구에게 감사드리지? 오늘 내 집을 떠들지마. 우리 집에서 저녁 Sun, 우리 모두. 뭐? 잠시 후 기억 안uted.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은? 아니요 아 그 친구는 내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아 다른 사람은? 아 아니요 아 우선 여태는 곰팽을 가볍게 네 그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봅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봅시다 그럼요 아멘 이제 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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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모르겠네. 내가 꼭 가도을 말해. 내가 어떻게 말해, 내가 쥬아가 호나가 왔다. 근데, 나는 저에게는 안 하다. 안 하다. 나는 그것을 안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아는다. 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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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